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2월 11일 날 조선일보는 임종석 국민의힘의 최재형 종로공천을 철회해야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라는 오경목 기자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사퇴하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86 운동권 정치인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임종석 씨의 입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 운운하는 이야기가 무척 눈에 거슬리 그런 일입니다. 나는 그들 입에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임종석 씨가 어떤 말을 했는가 궁금해서 그의 페이스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문을 소개하는 동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임종석 씨의 진의를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아마도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최재형 전략공천을 적시 철회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공적기관보다도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될 검찰과 감사원의 장이 정해진 임기를 냈던 지고 정치로 직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후배들에게 단번에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는 법을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야심 있는 후배들이 잘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을 부릅니다. 이제 어떤 대통령도 중립적인 인사를 검찰과 감사원에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정보와 수사, 감사를 사유화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 언제 뒷동수를 노릴지 모르니 말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오롯이 국민이 치료해야 됩니다.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것 쉬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염치입니다. 염치가 사라진 세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시민 가운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신 분이 많을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염치입니다. 염치가 사라진 세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86 운동권 입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쉬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임종석 씨가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감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임종석 씨의 주장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는 대목은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쉬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염치입니다. 염치가 사라진 세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바로 두 사람이 사퇴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저도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한번 다루기로 한 겁니다. 오종무 기자의 기사를 읽고 무려 573명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임종석 씨가 관심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김연옥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라이 염치 없는 사람아 2971명이 찬성했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586 운동권 청취인과 임종석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김 이홍 님입니다. 팽량 에이전트가 민주주의를 논하네요. 지나가는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입니다. 1323명이 찬성했고 다섯 명이 반대했을 뿐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권영훈 님입니다. 사돈 낱말 한다든지 판사가 법복을 훈러덩 벗고 민주당 가고 기자가 마이크를 던지고 민주당 가고 당신들은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1175명이 찬성하고 네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김재국 님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당신 같은 양심 없고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개를 들지 말고 땅에 용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다. 무려 432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을 겁니다. 573명이 남긴 임종석 씨에 대한 기사에 대한 댓글은 시중에 민심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민심대로라면 당연히 정권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염원대로 바람대로 소망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저는 걱정스럽게 3구 대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우리 현대사에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러니까 선거를 장악해서 선거를 조작하고 권력을 훔치는 일을 반복적으로 성공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종석 씨의 주장에서 가장 놀란 것은 정작 이 나라에서 아주 어렵게 만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기고 허무는 문재인 정권이 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나 함께 하는 겁니다.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뭉개는 대법관들.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열일을 마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거인멸을 대형해서 수행했던 조재현 대법관 외의 대법관들. 아예 비례대표제는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 민유숙 대법관. 너무나 명확한 정거들이 축적돼서 판결을 요구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감정을 미적거리는 천대엽 대법관들. 백현동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신 지불 사건 등은 모두 다 뭉개는 검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훔쳐서 권력을 훔치는 일이 그냥 일상에 되어버린 그런 선거판이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지른 그룹이 바로 586 운동권 정치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라는 임종숙 씨의 말이 참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치하에서 수십 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 땅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무조건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의힘의 권영세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든 말든지 간에 자유 애국시민들은 모두 다 당일 투표장에 몰려가야 됩니다. 임종숙 씨에 대한 폭발한 민심이 진짜 민심인데 이 민신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하지만 그들은 죽어도 정권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3구 대선에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장에 몰려가서 자기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죽은 표가 되지 않도록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